1.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죄를 깨닫는 은혜와 복음을 믿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진이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리라 그 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도 펴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7장 37절 이 말씀이 너무 놀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다시 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모든 말씀이 놀랐습니다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 하신 이 말씀 이 명절에 왔던 분들이 이 말씀 그날 듣고 못듣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참 놀란 말씀을 하신 분을 여기서 주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사람 말이 아니죠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절대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전능하신 분의 음성 이거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시킹 스쳐진을 가리는 게 참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시킹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못 느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말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외쳤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외친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너무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정작 중요한 명절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자기의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목마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외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외치셨을까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십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또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 나 나 이게 누구예요 절대자 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국은 1장 1절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그건 하나님이신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며마 지은 바 되어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냐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 돼 과심을 했잖아요 말씀이 되어 우리가 안 돼 과심을 했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안 돼 과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 속은 하나님이신데 겉은 사람인 그 유대인들에게 당황한 거예요 말씀하는 건 절대자의 말씀인데 보기에는 사람이니까 목소의 가정에 태어나서 목소의 가정에 자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의 속에는 잡념 불순한 생각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순전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잡술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잡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이런 얘기 들을 때 놀라고 놀라고 놀랄 텐데 놀라질 않아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데 창문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햇빛이 창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들어오되 태양의 강도로 이렇게 비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우리 영혼의 마음의 창에 이런 먼지가 많이 끼어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들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계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마 이런 말씀하신 데는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 목마르 할 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로 그때 물이 솟아나왔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이러한 이러한 위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 강으로 변할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이분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냥 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분이신데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분을 알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공경하지도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죄 아닙니까? 지금 명절이 왔지만 종교인들이잖아요 다 종교인들 명절을 지키게 해서 왔는데 이 명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이분은 다 외면하고 그저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외치지 않으면 안 되셨는 거죠 누구든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누구든지 목마른다 해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성화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 이 얘기 되게 하다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속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됩니다 또 생존이 흘러납니다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속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역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생수가 얼마나 놀라워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크리스탠들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존속해온 거예요 이 강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계속 흘러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방으로 성교를 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는 저 요로다니도 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얀마도 갔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렇게 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60명 넘서도 가고 65세가 된 분들도 가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4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제다 하며 참으로 그 선제다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제 하나 일으키겠다 메시야를 말하는 거죠 그 선제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제라구나 어떤 사람은 이분은 크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 도저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분인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들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서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왔을 때 물어요 45절 46절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누구예요 이분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를 잡으러 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영과 귀하심 존귀하심 아름다우심 권위 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심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잖아요 47절에 너희도 미혹된 누가 미혹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됐냐 참 인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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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누가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7장 전망부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무리를 미혹하는 분이다 또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온전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옳은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 이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 건지 정직하게 내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형제간에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직장에서도 이런 오해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 판단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도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누가 표준이에요 목사님이 표준입니까 신학자가 표준입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만 그들이 표준은 아니에요 표준은 예수교이십니다 이 당국자들이 믿는 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게 표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을 아는데도 예수를 통해야 인간을 압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예수님을 보면 내가 잘못된 인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를 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표준입니다 하나님 아는 데에 있어서 사람 아는 데에 있어서 너 사람들은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준이 49절에 율법을 아지 못하니 이 무리는 조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말하는 그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7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기는 모세의 제자로 말하지만 모세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율법에 모르는 자는 조주를 받은 자다 율법에 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조주를 받은 자다 갈라데스 갈라데스 3장 10절에 보면 율법행위에 속하는 자는 조주 아래에 있나니 이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조주 아래에 있는 하였습니다 율법은 10개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조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10개를 다 범해서 죄인이 되는 거에요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까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켜야 돼요 내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록된 대로 항상 지키지 않는 자 율법 조주 아래에 있는 자랑 그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법은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을 따라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신 거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다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주의 예수를 성장했다고 율법의 조주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조주가 없는 거에요 예수님이 다 그 조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모른 자는 조주하라 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율법하지 못하는 분은 조주를 받은 자라다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 대마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투자의 증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에요 받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다 들어봐야 되고 행을 봐야 되고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행한 것 중에 하나도 험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까지 온전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요 율법을 따라 행한 다음에 행하지 않는 거에요 그런데 니고데마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마는 누구냐 니고데마는 세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니고데마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70인 의회에 회원이 되는 상당히 존경받는 또 학식이 많은 또 독실한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죠 바리새인은 엄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1.1하게라도 따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사귀고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밤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가 우리가 당시 행한 성경을 보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는 천천히 해야 하시는데 그래 이루니 행한 하나님 그래서 이루니 대마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의탁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진실한,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동료들이 다 반대하지만 내가 대마는 아니야. 그렇게 시급할 뿐이 아니야. 알아봐야지. 그래서 밤을 이용해 찾아온 것입니다. 밤을 이용해서. 동료들이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으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시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알겠습니다. 선생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니고 데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학자라도, 어떤 종교인이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까 믿는 자는 생소강이 흘러난다고 했잖아요. 믿기 전에는 생소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셔봐야 알아요. 마셔봐야. 믿어봐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50여 년 이상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마금의 입장을 피우니까 성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눈이 띄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변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환성을 봤다든지 꿈을 꾼다고 하면 얼마든지 회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눈 뜬 걸 어떻게 회의합니까? 눈 떠 있는데 전 지금 눈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성경 범죄가 보이니까 전혀 안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생한 게 체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와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런 분을 알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안 비치는 거 제가 안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치시기 때문에 이분 앞에 나가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고대마가 그날 예수님의 대화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어요. 거듭난다는 게 처음으로 들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냐 지금 그러셨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신학자라도 신학계 교수라도 목사님이라도 누구든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후에 주어져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거나 생수의 강한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서 이제는 이의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고대마가 지금 7장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대낮에 동료들 앞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옳은 말 하잖아요. 만약에 네고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네고대한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알면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해야지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면 합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고대하면 밤에 왔던 편이 우리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이런 사람을 변했어요. 사람의 변화는 네고대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네고대함은 필요한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불리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를 안 한다든지 그건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말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할 때 해야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네고대함은 정말 훌륭한 변화가 우리에게 보였어요. 19장에 보시면 네고대함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나오시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시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런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이신 나의 주여 오하여 그 신 주여 오하여 그 신 주여 오하여 그 신 주여 오하여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그의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그 신 주여 오하여 그 신 주여 오하여 그 신 주여 오하여 내가 영원히 노래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